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매일매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지를 잔잔히 밝히고 그 원인을 진단해야 하는 것이 맹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재인 정권화에서 실시했던 모든 공직선거에서 반복적으로 부정선거에 아주 깊숙이 관여해 왔습니다. 그것은 그냥 주장이 아니라 증거물로도 충분한 그 이상으로 입증됩니다. 범죄자들은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하는 선거 데이터에 자신의 범행 행각을 바로 숫자로 남겼습니다. 그 숫자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2017년 대선 이후에 모든 공직선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점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을 움직여서 자신들의 불법을 확법화하는 그런 판례를 계속해서 축적해가고 있고 조사권 앞에서 벌벌 떠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자적 양심과 개인적인 양식과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품성을 바탕으로 두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헌법기관이라는 그런 이름을 걸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선거조작위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고칠 지경이 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들여다보면서 어쩌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조력자 입장에 쓰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의 구성원들의 상당수가 부정선거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여한 범죄자들 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그런 문제라고 그렇게 봅니다. 한 번이 아니라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반복적으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부정선거를 저지르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깊숙이 관여해왔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판단입니다. 도무주의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악함과 사악함에 손을 된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시시비비가 명확히 깔아지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들 가운데 누가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밝혀져서 국민들에게 보고되고 그들은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4월 7월 날 중앙일보는 단독 선거관리위원회 우린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속구리 투표 감사를 받을 수 없다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단순한 속구리 투표 감사에 거칠 일이 아니라 광범위한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절실히 필요한 지점입니다. 감사원의 직무감사와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형동 국민의힘의 의원실의 서면질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 감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의 직무수행 등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같은 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사실상 선거 업무 관련 직무감찰을 사실상 거부한 것입니다. 부정선거가 엄청난 부정선거가 반복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났는데 감사원 감찰조차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선관위의 무소불위한 그런 태도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선거 관련 업무감찰은 내부감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부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범죄 소굴과 같은 그런 집단인데 어떻게 내부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감사원 측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대선관리 부실 의혹은 중대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배제기관은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뿐입니다. 선거관리위원의 선거 업무 감찰이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인수의 업무복을 둘러싸고 선관위와 감사원이 정면으로 그렇게 충돌하는 입장입니다. 선관위 구성원들은 모두가 관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는 자신들이 그동안 공직선거에서 무슨 부당한 짓 무슨 불법적인 짓을 했는지를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당장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관위 관계자들은 그렇게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을 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기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의견을 남긴 270여 분의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찬찬히 살펴볼 그런 시간을 갖도록 권고하고 싶습니다. 보통 시민들이 현재 선거관리위원 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의 지금 여론이 어떤가 선관위를 향한 여론이 어떤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론은 활화산 트럼 폭파해서 결국은 선거 부정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세력들을 진압하게 될 것입니다. 기가 찬 시민들 가운데 딱 몇 분만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피어라는 시민입니다. 노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속구리 투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동시에 검찰 수사도 병행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피어님의 주장에 대해서 무려 358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분노입니다. 다음은 스토어님입니다. 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대단하네요. 이 친구들은 지금 논리라면 부정선거 가 걸려도 독립성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수사도 못하게 할 그런 기시네요. 부정선거는 사형입니다. 사형 이런 이 스토어님의 주장에 대해서 무려 218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다 아는데 이렇게 어거장을 놓다가 다음에 참 벌받습니다. 다음은 yob2님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확진자 격리자 사전투표가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직접투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을 위배한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나대는 꼴을 보니까 정말 토하고 싶습니다. 헌법을 훼손한 선관위원장은 탄핵과 간빵이 답입니다. 116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습니다. 이런 의견을 참 잘 새겨야 됩니다. 이게 보통 시민들의 바닥 민심이라는 겁니다. kkhh님입니다. 4.15 총선 3구 대선 부정선거 의혹의 조혜주 양정철 이근영 권순일 노정희 김세한은 구속수관만이 답입니다. 부정선거의 복마전을 계획하고 부정선거를 이번 참에 뿌리 뽑아야 됩니다. 85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습니다. 시민들은 점점 더 진실을 알아가고 있고 사실을 알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거스르겠습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만 보면 2018년 지방선거 2017년 대통령선거 모든 선거가 다 불법임이 낱낱이 밝혀진 것이죠. 범죄자들이 숫자에 모든 범죄 행격을 남겼기 때문에 없앨 수 없고 지울 수 없고 눈 감을 수 없고 정발시킬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무 감찰을 받을 수 없다. 정말 좋아하시네란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나옵니다. 벌받아야 됩니다. 벌받아야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